안녕하십니까 삼부토건 주주 여러분들 황금김입니다 금일 삼부토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녹화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금일 11월 28일 몇십니까? 12시 31분 지금 힘을 못쓰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드렸으니까 이거는 지금 힘을 못쓰는게 아니고 힘을 아껴두는거라고 밑에 보시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 누가? 세력이 우리가 이 세력의 속셈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파악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봅시다 삼부토건 제가 재료가 몇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3개 정도가 있다 그런데 첫번째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대장주로 뽑힙니다 왜 그러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뜨면 무조건 움직임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재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압박과 나토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나토국 회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토국에서도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 푸틴 대통령 건강 이상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건강 이상이 없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되면서 장기화되면서 이게 호재거리가 떨어졌다 라고 재료가 소멸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다 자 우리가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물론 인도주의 쪽으로 좋지는 않지만 뭐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다? 호재다 더욱 큰 호재다 왜 그러냐? 규모가 커지니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좀 버텨라 제가 지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건설 장비는요 출발을 했다고 10월 말에 제가 뉴스 보내 드렸잖아요 10월 말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지금 폴란드를 거쳐서 그 다음 어디요? 우크라이나를 도착하는데 연말에 도착한답니다 폴란드 12월 중순 도착이에요 아직 시간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은 했다 확실히 시작은 한 거고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우크라이나를 확 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신도시라고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받아본 정보도 추가적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번째 뭡니까?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네옴시티가 뭡니까? 중동국가 즉 이집트나 사우디 이렇게 이어주는 미래형 신도시 재건입니다 자 서울에 44배만한 560조를 예산으로 잡고 지금 건설 계획 중에 있는데 네옴시티가 왜 삼부토건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동산에서 조금 방구 끼신다는 분들 아실 겁니다 삼부토건 삼부토건이 그래도 건설주잖아요 그렇죠 건설주잖아요 그렇죠 건설주인데 지금 우리가 중동국가에서 우리가 알아주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습니까? 브루즈칼리파 브루즈칼리파 K건설이 들어갔었습니다 K건설은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에요 건설에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엄청나게 희귀적으로 랜드마크까지 성공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엇이냐 왜 이거 갖다 그러냐 우리 K건설이 알아준다 이겁니다 중동에서 어떤 부분에서 낮은 가격대와 높은 뭐요? 효율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 십시적으로 가성비가 되게 좋다 그래서 K건설이 들어갈 건데 어떤 회사가 들어가느냐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주식은 주식은 뭡니까? 이슈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슈만 받아 먹으면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힌트 드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560조 예산인데 그게 560분에 1만 해도 1조입니다 1조 자 저는 말씀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1조입니다 시총 얼마입니까? 3부터 5은 시총 얼마입니까? 5천억 대략 1조 약 2배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뭡니까? 정치 테마입니다 정치 테마 우리가 내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 관련주로 들어갑니까? 이낙연 대표 관련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테마라고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삼부토건이 지금 또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미보도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제주도 관련된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뭡니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일단 공시내용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일 판매 단일 판매입니다 공급 계약 체결 공급 계약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 어떻게? 제주도 외도 지역주택 조합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 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거 미리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미끼예요 미끼 그러니까 즉 뭐냐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거 약간 찔러보는 식으로 먼저 봤다 이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근데 쉽게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도 근데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시죠? 거짓말 했습니까? 지금 주식창 켜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개인 매수세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보도자라도 그렇게 있지만 지금 큰 건 아니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 한번 터져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규모로 크게 세 가지 보고 있는 세방 3세판이죠 크게 한번 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삼부토건이 지금 우리가 삼부토건을 우리가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조금 냉정해집시다 우리 지금 주주의원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 좀 냉정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일단은 자 우리가 이 회사를 봤을 때 지금 삼부토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슈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물론 대기하고 있는 건 있지만 모두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녹화방송 보신 분들만 알고 계실 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슈도 없다 적자다 그럼 주가가 내려앉힐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내소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며 그렇죠 들어와주며 외인 거래별 동향 차트 보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인데 오히려 반비례로 비중은 왜 늘어나고 있느냐 이건냐 그렇죠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량 매집중이라고 대량 매집 왜 그럽니까 올리기 위해서는 위에 위에 제가 미끼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터뜨렸는데도 이 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망매무들 실망매무들이 계속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통주식을 다 받아 먹고 어떻게 한다 쏴 올린다 시나리오 나왔습니다 시나리오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다 정보를 드리겠다 정보를 드리겠다고요 어떻게 무료로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문자로 위에 보이시는 문자로 이렇게 1번이 아닌 이번에는 구독으로 바꾸죠 구독으로 주시면 위에 보이시는 010-6411-8706번 구독으로 보내주시면요 이번에 보도자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있는 재료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미리 다 말씀드렸었고 뭐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지만 뭐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지만 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우리 지금 산부토건 주가 부양만 잘 버티면서 이 박사건 잘 행보해주면서 우리는 이슈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굳이 내동맵을 할 필요 없고 다시 타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오늘같은 개인 메시저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외인 외인 기관 금투 뭐 사무펀드 호흡롤리라고 해서 세력까지 주가를 내려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량 매집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다 라고 좀 정리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저같은 경우는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문자처럼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를 좀 드리고요 또 원하실 때는 제가 여기 보이는 텔레그램 방 입장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황과 단타 종목 스윙주 여러가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수익에 관심이 있으시면 편하게 구독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자 이제 선부톡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지루한 행복이간이 오래될 것 같지만 저는 고생 끝에 뭡니까 낙이 온다고 이 낙이 오는 날은 제가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주셔라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3초면 됩니다 3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전략자료 매수전략 매도전략 보도자료 기업전망에서 정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이거는 선착순 20분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 쪽으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일단 삼부토건 삼부토건 남은 장시간 최대한 대응 잘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다음에 또 좋은 종목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